대한민국, 한국의 정영환 선수가 홍색 경기복입니다. 국제 경기 경험은 우리 정영환 선수 동아시아대회. 자, 주도해야 되겠죠. 아니요, 바로 때리자. 예전부터 접전입니다. 자, 바다! 바다! 정영환 선수가 지금 지도하고 있죠. 자, 한번 지켜볼까요? 자, 여기서 그렇죠. 지금 뒤차기 바이위 선수가 길었기 때문에 정영환 선수의 돌려차기가 훨씬 빨랐어요. 네, 빠른 발 정확하게. 자, 자, 가정자 찰칵. 완벽합니다. 그렇죠. 기량이 조금 한 수 아래지 않나. 그렇죠, 오른발 깨끗해진 정영환 선수. 돌려차기 성공이죠. 자, 다시 오른발. 적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정말 상대방을 가지고 노는 그런 형태의 모습. 그렇죠. 정영환 선수. 그렇죠. 우리 한국의 정영환. 그렇죠, 정영환. 그렇죠, 정영환. 그렇죠, 정영환. 좋습니다. 아, 지금 송. 자, 결제 끝났습니다. 우리 한국의 정영환 선수가 중국의 바이위를 물리치로 한 남자 미들급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렇죠. 정영환 선수. 자, 그때. 자, 오른발. 네. 다시 오른발 득점이에요. 그렇죠. 계속 강함을 시도. 아주 좋았어요. 네. 강함을 시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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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